네 우리 황철호 가수님을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좋다 앵콜 한 곡 하자 네 자 황철호 가수님 앵콜 앵콜 속 뭐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네 뭡니까 그게 제 애창곡이거든요 뭐예요 그 애창곡이라고요 제목이 애창곡이요 애창곡 속에는 흩날리는 사랑이 있었네 오늘도 불러보는 선배님과 콜라보 진짜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야 나 이 노래 부르라고 잡은 거 아니야 아니 딸 가수들 앵콜 안 받아주고 그냥 갔는데 사실 요 뒤에 가수님은 특별 가수님이 계세요 어차피 버려난 판인데 좋다 가자 자 우리 황철호 가수님이 제 노래 불러준답니다 애창곡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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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